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이 선전진 인형관에서 진행되는 마블 어벤져스테이션에 와있습니다. 마블 매니아인 저로서는 전문전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가시죠. 메시지가 왔어요. 여기 나온 퀴즈가 나오는데 퀴즈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. 내가 캡티드하고 다 이길 수 있을까? 잠시만. 여기서 활동을 하려면. 네. 에이저드 김학영. 정말 반숙도 느린 거지. 진짜 주캠픈나베 따라갔어. 어? 나 저기 떴어. 이름 어디세요? 여기 네이브 떴어어. 조금도 못 따라하고 있어. 지금 치파우리 헬벳이잖아 진짜 아프다 아이템 47 손에 딱 계속 빡빡 하는거 그런거야? 팔 끼워먹는다 나 끼워먹고싶어 아프다 넘어갈까? 저게 뭘까요? 게임인가? 엄마 가만히 게임할게 엄마를 모두 시작해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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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쟤 대박 와 와 와 와 와 으아 대박 대박 진짜 대박 이거 꼭 해야되는거에요 진짜 대박 옆에 위아래 다 보여요 점프점프에 진짜 실전이 있는거 같아요 진짜 이제 이거 다 끝났어요 시간을 내십시 훈련 결과 역시 확인하는거 같아요 이렇게 카드도 다 돼 우리 도로까지 해가지고 어벤져스 스테이션 여기 제 QR코드랑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네요 너구리같아 너구리 웃기 하하하 이케 짠짠 하하 폴리 샤위 하하 하하 하하